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신직 교단에서 35년간 영어교사를 지냈고요 10여 년은 생활지도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낯선 행동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를 이해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 관점에서 학부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과 만났고요 제가 강의 주제를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까칠하다는 표현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애비로서 아이들이 잘하는 과정에서 참 까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주제로 해서 지금 제가 퇴임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현직 때보다도 더 많이 학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공유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제 블로그에 이렇게 최근에는 줌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학부모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같이 한 자녀와의 소통법 연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지금 양천구죠 여기 노트북을 통해서 줌으로 비대면 연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연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또 학부모님 혹은 요즘 마을교사라고 하죠 학교를 지원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연수자료로 보급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얼굴에 페이스마스크 쓰고 대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외에도 자녀의 강점 찾기 혹은 위기학생, 위기아동, 위기자녀와의 소통법 이와 같은 주제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컨설팅도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obč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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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o y yo